3, 2, 1 멤버분이 이렇게 뭐 TV인가 영상을 보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멤버분한테 해줬어요. 어떻게 해주셨어요? 그때 아마 저희 막내 아이엔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크리스피 삼겹살인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건데 바로 장가와가지고 크리스피 환경? 네. 아이엔 씨가 굉장히 만족했어요. 만족했어요? 당신의 필요 빨아먹겠어. 이엔아. 형 필요 빨아봐라. 잠깐만요. 또 무슨 형이니? A형. A형이야? 나 모르겠다. 괜찮다. 웬 뱀? 무슨 뜻? 제가 호랑이 띠라서 뱀 좀 잡아먹겠다는 뜻이라고. 야 양정희 조심하겠다. 뱀진데. 뱀티 여기 있어. 뭐야 뭐야. 그냥 뱀티 그냥 싹 다 잡아먹으려고요. 야 뱀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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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하면 돼? 아니 아니 저장. 새 스케치. 아 안돼 안돼 안돼. 나 이렇게 어렵게 있냐. 손이기 시작한잔. 아 좋아. 아 좋아. 아 좋아? 좀 가при신다. 여러분은. INTRANGE에서 형 사진 찍을게. 너랑 같이 해봐. 둘이서. 아. 둘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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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이서.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형 사진 찍을게. 아 꼭 가봐. 진짜 미쳤다 가봐 왜 안 깨 아니 없어 뭐 없어 B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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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2. 3. 3. 5. 5. 5. 6. 6. 5. 5. 5. 5. 5. 5. 6. 5. 5. 5. 5. 5. 5. 5. 6. 5. 5. 6. 7. 8. 8. 9. 9. 9. 그래 친구들 제가 좀 하나 찾아라 어? 이 애니 아주 그냥 빵 만들기에 그거 있네 여유 있으면 이것 좀 써세요 아 예 네 아니 제가 할게요 그래요 형 네 위험해 보이네요 네 손 닿지 않아요 언니 2점이지 2점이 2점이 다른 거 두 거 턱걸이 하는 척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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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크업 잡았다 이렇게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거 해도 돼 이거 지금 얘기했잖아 그냥 꼬집 사야죠 피자만 흔들 짜증나 네 이거 맛있게 잘 찍었어? 다 찍었어? 야 혜정인 뭐? 나와봐 뭐? 다 똑같은 뇌이네요 그렇다 미세하게 눈동자랑 숨 들이마시는 그런 기피가 달라 움직여서 얼굴이 들어줄 거야 들숨 날숨 김호영이 대학교 선배님이면 저는 학교에서 되게 이상한 오빠라고 소문 났을 것 같아 이상한 오빠 형이라고 소문 났을 것 같아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다 형한테 안 어울리죠? 어 형 화가 나 이카소야 형은 진짜 아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형은 진짜 아니 개성 있게 다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네 그림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림 가지고 보러 아 됐다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창빈이요 창빈이요 아까 등장 넘어가 버리네 근데 진짜 무슨 소스가 없네 피자는 갈릭 디핑 소스가 근본인데 아 왜 말 안 했어 너가 시킬 때 나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제 피자 시킨다 했지 내가 시킬 줄 알았지 지금 말로 저랑 해보자는 거예요? 요즘 아이스크림 가게에 민트초코 안 판다는데 어 맞아 그 얘기 있더라 왜? 모르겠어 왜? 반민천하는 왜? 그러게 쟤.. 쟤가 부족한 거 아니야? 진짜로? 진짜 부족.. 진짠가? 몰라 스테이 와는 못 믿겠어 거짓말 너무 많이 줘 이 댓글에 제일 많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왜 말 못 믿어 거짓말 한두 번을 해야지 한두 번 해야지 정인이는 안 괴롭히는 좋은 형아 리노 아니요 내가 괴롭혔어? 다 괴롭혀 뭔 소리야 내 생일이라니까 어? 내 생일 며칠 뒤게 어? 며칠 뒤게 10월 23일 아니야? 어 그치 그치 우리 23일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15일 오 오 오 오오 만지는 손길이 너무 2015 Rotter 어떻게 잘 구경하면 잘 들어야신데 신메뉴 머리가 찰떡이었네 맞어x2 맞아 맞아 응? 응 나잖아? 응 번뻔하나 해야지 번뻔해야지 이게 뭐야? 어? 양정인 너만 읽어 이민호 음 왜 이민호 바보 댓글 읽으면서 한 명씩 박수 쳐주자 면접 준비하라고 혼내주세요 면접 준비하세요 하세요 면접 준비하세요 농락해 나 학교갔어 잘했어요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였어 와 잘 잘했으면 됐다 핵성이네 핵성 전부 된장품이 있었어 아 아 다 먹어 봤어 농사지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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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접적 미스트잉을 해냅니다 아 좋다 일주일동안 시험이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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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